. . . . . 바닥 구조를 좀 대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런 조각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만드는 겁니다. 우리 송철호 시장님께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만든 이런 종이비를 맞춰서 타서 5대와 6대주로 쫙 번호로 갈 수 있는 그런 울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 조그마한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자 이 송철호 팀을 이룬다고 지었습니다. 아, 수고할게 말할게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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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텔레비 어디 갔지? 지금 의노라임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티비 엄청 크더라고요. 아, 괜찮습니다. 티비 내려가서 아무데나 들을 수 있어요. 아, 그럼 꼭 하세요. 화이팅! 아, 저희는 무조건 1대기입니다. 안으로는 무조건 1대기입니다. 지금 안으로는 무조건 1대기입니다. 대충 광고를 타고 전 Enou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